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PMC 더 벙커를 제작한 강명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개봉날 저희 영화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영화 관람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한 표현하고자 배우분들 무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독님께서는 다른 GV 행사가 있어서 못 오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폭한의 추위에 첫날부터 저희 PMC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볼만하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동네분들에게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 싸이월드, 알러브스토, 세이클럽 등등의 그런 SNS를 통해서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인데 저희도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개봉 첫날 가장 먼저 저희와 관심 갖고 이렇게 급증에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의 좋은 점이 좀 많이 보이셨다면 주변분들 좀 추천, 좋은 댓글 저희 영화에 정말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주실 거죠? 네! 있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촬영하신 사진은 개인적으로만 소장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마음껏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좋게 보셨다면 예매하고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좋은 후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시작으로 정말 이 영화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